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케이 21회를 격렬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격렬하게 아침부터 풍성하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침 뭘 깔아놓고 대파 먹고 먹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비인간 게스트 먼저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소개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진호님께서 비인간 게스트를 보내오셨어요 DHL 택배로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독일어가 막 써있는 여기에 편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메모를 공공하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홀짝 기자님 로라님 성녀님 비인간 게스트 보냅니다 맛있게 드시고 녹음 때 쩝쩝 소리에 유의하세요 독일에서 진호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우와 짱이야 젤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하리보라는 젤리가 유명한 젤리라고 로라가 알려줬어요 네 유명한 젤리입니다 네 로라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서 사이즈는 이마트 사이즈인데 거기서 젤리만 파는 데가 있다고 네 하리보 마트가 있죠 네 그런 하리보 젤리와 마카다미아넛 짱맛있어요 짱맛있네요 진짜 네 이 콜라보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짭짤한 마카다미아를 먹다가 입이 좀 텁텁해지면 하리보 젤리를 먹어요 상큼하게 상큼해져서 이제 아 너무 달다 싶으면 다시 짭짤한 마카다미아넛 단짠 단짠 끊을 수 없는 이 고리 네 저의 소변욕을 잠재우려고 일부러 짠 걸 보내주신 게 아니라 좀 더 그러네 좀 더 수분을 붙잡아두려고 몸 안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방송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지들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 블루베리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 요거는 판매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블루베리가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입점하지 않았습니까 아 자랑하자 네 냉동 블루베리만 일단 입점이 됐어요 왜냐면 생과가 이제 시즌이 끝났어요 8월 초까지만 저기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저희 성녀랑 갔다 왔던 그 블루베리 업체에서 요새 또 이제 신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블루베리 즙 즙이죠 옛날에 그 포도즙 짜먹는 것만이야 그 레토르트 파우치 이거 되게 맛있다 네 네 그래서 블루베리 즙을 이제 한 포씩 네 많이 얻고요 어때요 맛이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어 블루베리 맛인데 그 뭐야 포도즙이랑 비슷한데 그쵸 포도즙이랑 비슷한데 이게 그 블루베리 맛이 나 끝에 비슷한데 블루베리 맛이 나 이거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즙이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맛이 왜 나냐고 물어보신다면 블루베리를 짰기 때문에 블루베리 맛이 나는 것인데 왜 블루베리 맛이 나냐고 물어보신다면 되게 농축된 상태인 것 같아 아 그럼요 100%니까 왜냐면 그 블루베리만 먹어서는 이렇게 새콤달콤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건 지금 새콤달콤해요 그러니까 완전 농축 이게 짜면서 뭔가 더 이 뭐 단성분이 막 저기 되지 않을까 활성화된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짜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이거 블루베리 자체가 맛이 굉장히 달기 때문에 그렇죠 블루베리가 달아? 나 블루베리가 달다고 그러니까 막 달진 않은데 그래도 농축을 하면 좀 달아 그러니까 농축된 거야 분명히 농축되지 않고선 이렇게 달 수 있어 있어 그나마 왜냐면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베리류지만 생걸로 먹을 수는 없죠 진짜 존나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건강해진 것 같아 되게 맛있네 시작부터 처먹은 거 자랑 좀 했고요 아 이번 방송부터 살짝 살짝 개편에 칼날까지는 아니고 개편에 면도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한 칼날 그렇지 좀 다듬었어요 살짝 보통 이제 머리 치고 온다 그러잖아요 이발한 건 아니고 살짝 다듬었어요 앞머리 커트 정도 네 매회 반응을 보면서 살짝살짝 그렇죠 머리를 다듬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깔끔해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치 그치 저희 방송도 그렇죠 그치 애들은 안 받기나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방송을 20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일보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딴지일보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 본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홀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기서 하는 중전마마인 로라입니다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박세롱입니다 진짜 다양하게 쓰이고 이제 아기 들린다 큰일났다 너네가 그동안 너무 나갔어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홀짝 기자님 며칠 전에 우리 회의를 하는데 홀짝 기자님한테 아이템을 이렇게 제가 아 저 뭐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양 음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어거리도 사실 뭐 정력에 좋다 그러는데 정력에 사실 좋다는 게 이건 정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아니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타고나야 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건방진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타고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나는 안 타고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건대 왜 여자분들도 그런 말 있잖아 화장 막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얼굴 예쁜 게 짱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력에 좋은 음식을 100번 먹는 것보다 기본 정력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보조는 보조일 뿐이다 안 된 놈은 안 돼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왜 TV에서 보면은 그런 부추나 이런 거 먹고 막 연출을 하잖아요 우와 힘이 난다 그래서 아 그건 연출이 그거 연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연출이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야 뭐 위에서 뭘 흡수하기 전에 무슨 말도 안 돼 에이 아니야 그래 불끈불끈 이런 거 다 뻥이구나 타고나야 돼 근데 뭔가 아니 뭐 근데 또 이 천만 장어 천만은 아니지 오십만 장어인들에게 인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력에 도움은 되나 먹자마자 그러진 않는다 아 그렇지 장복해야 돼 적어도 소화 흡수될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먹자마자 좋아하죠 그래 그럼 비하그라 왜 나왔겠어 그 뭐 플라시보도 있겠지만 여튼 네 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프닝은 예전에는 지난 방송 청취 후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 이제 살짝 살짝 뒤로 밀어두고 일단 시작에 앞서 저희가 간증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아 간증 금주의 소비 나는 이 한 주 동안 무엇을 질렀는가 우리는 소비 방송이니까 네 원래 그 교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 간증하잖아요 교회에 가면 딱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회개를 하고 정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음 그리고 사실 그건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종교와 관련된 예식을 하기 전에 다 그 뭔가 정화의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성스러운 경건한 소비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비에 대한 응 소비 간증을 소간 막 붙인다 소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시작하시죠 이번에 성료부터 한번 해보죠 아 성료부터 간증의 시간 간증의 시간 성료는 기억에 남는 지름이 있나요 저는 이번 주 굉장히 가난해서 네 잘 못질렀는데 월급 직전이죠 네 근데 그렇게 이번 주 되게 가난했다고 하는데 딱히 되게 안 가난한 적도 우린 별로 없잖아 아 그렇네 늘 그래도 월급 들어왔을 때 잠깐 풍족하지 않나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지도 않은 게 어차피 카드 쓰잖아 아 그것도 그래 맞아 그것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서핑을 하러 가려고 맞다 서핑을 하러 가려고 친구랑 같이 동해쪽에 박세럼이 래쉬가드 입고 나타나면 또 심지어 야 래쉬가드 말도 하지마 지금 지금 뭐야 그 2천만 안티 래쉬가드인이 생길 지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 봤는데 남성의 적 별 거지 같은 게 다 인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남성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나도 남성들이 인터넷에서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글라스에서는 뭘 먹고 살란 말이냐며 아 그러네 거미 어쨌든 그래가지고 동해쪽으로 가려고 제가 친구랑 같이 숙소를 알아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비싸죠 동해 어딘가요 정확히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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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지 양양 쪽으로 가려고 숙소를 알아보는데 요새 진짜 좀 웃긴 게 옛날에는 성수기가 성수기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치 요새는 준성수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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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수기 뭐 이런 식으로 짜랑 나눠놓고 돈을 조금조금씩 더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가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가격이 한 4배까지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4배? 네 이번 주가 진짜 극성수기예요 그치 7월만 8월 초극성수기지 7월 8초에는 가는 게 아니야 원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숙소 많이 올라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5만원으로 돼 있는 데가 극성수기로 가니까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극성수기가 지나는 저기 우리 레이디 각각에서 또 쉬라고 널리 윤호하신 날이 있잖아요 때로 한번 밀어보는 것도 그러려고요 그래서 소비를 아직 안 했어요 고속도로 통일로도 안 받는다는데 음 아 그거 관련해서 저 기사 봤는데 그것도 합의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의도 합의인지라 데다가 마치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눔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손심 쓴 것처럼 알고 봤더니 그 손실부는 또 저기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채워 근데 국토교통부 예산이 어디로 나오니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우리 뒤에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그 극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제가 가볍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박세롬이는 어 지금 서핑 겸 이제 휴양을 준비하고 있다 네 어 그럼 로라는 뭐가 있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일단 마트에 애기를 데리고 갔다가 네 애기한테 많이 뜯겼어요 그 일산에 요새 되게 핫하다는 산마트 네 산마트 산마트 뭐라고 되나요? 약간 근데 로라 언니 목소리가 금방 너무 성스러웠어요 이영애의 목소리가 떴어요 그 아 애는 이길 수 없다 하하하하 그냥 진다 무조건 그 자식은 부모가 이길 수 있는 존재 아 진짜 울면서 주저앉아버리는데 아 많이 뜯겼어요 하리보 큰통 하나 네 젤리 진호님이 보내주신 거 이 팩으로 큰 거 있어요 지 몸통만한 거 그거 한 통 뜯기고 장난감 하나 사주고 네 데려갔다가 한 얼마 남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 4만원 쓰고 너무 빡쳐가지고 지 거 샀지? 내 거 맥주 지 거 한 5만원 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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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만 3천원인가 어 이렇게 500ml 8캔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한 박스 사고 그거 사고 아 나 이번 주 돈 많이 썼네 또 뭐 또 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잊혀지실 때쯤 아 왁싱 한 번 더 있나요? 브라질리언 이제 회원권을 끊었어요 아 아 아 그래서 2차 슛을 받고 왔네요 네 아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그렇죠 어 근데 확실히 처음보다 덜 아팠어요 네 아 진짜요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우리가 한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아 아마 다음 달 초에 이 소관의 시간 하면 또 어 그렇지 어 두 번째 세 번째 시설을 바꿨다고 회원권을 끊으면은 뭐 더 싸거나 그런 건가요? 회원권이 그냥 만원인데 이렇게 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회원 정보 받고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어 회원가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의 3만 원대 아 진짜 이래 3만 8천 원 저렴하게 할 수 있군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러 번 하면 만원이 뽑히는 거니까 그냥 했죠 음 훌륭합니다 우리 홀짝 기자님은 어떤 저는 특별히 돈을 사실은 쓴 데는 없고 왜냐하면 굳이 뭐 이렇게 누구 밥 사주거나 응 이런 거 말고는 지난주에 이게 확실히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딱히 이제 이 생활 속에서 나가는 면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어 로또도 심지어 로또를 보통 한 5천 원씩 하거든요 일주일에 응 지난주에는 돈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전 전주께 5등이 됐기 때문에 아 로또를 계속 사? 한 일주일에 한 5천 원 아 그냥 꾸준히? 그치 그 로또를 꾸준히 사는 게 더 힘들어 항상 까먹으거든 아 근데 선생님 요새는 기억날 때마다 그냥 5천 원씩 사요 그 이상 사는 건 좀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씩 걸리면 그렇게 좋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큰 거 걸리면 이제 응 안 나오는 거 갑자기요 갑자기 없어 내가 로또가 되면 이러지 이 방송 지내면서 아 저거 그냥 될 수도 있지 뭘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일찍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타가지고 딱 놔뒀다가 이렇게 조금씩 꺼내 쓰는 거 있잖아 아이야 근데 그 정도의 내가 사실은 약간 또 이렇게 펑펑 기질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완전 펑펑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냥 집을 일단 하나 구한 다음에 차를 정도로 사고 부모님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는 잘 안 내려고 노력하겠지 가족한테 말할 거예요? 로또 1등 되면은? 어 일단 내가 먼저 돈을 다 받고 말할 겁니다 아 말하긴 할 거예요? 말하긴 하긴 하죠 누구한테까지 말할 거예요? 집게 집게? 여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얘기해야지 여자친구한테 얘기해야지 로라 언니는요? 아 만약에 내가 되면 네 어디까지 말할 거야? 어느 성까지? 나는 아무한테도 말할 거야 저도 나는 전형적인 가만히 놔두고 평생 야곱야곱 할 거야 저도 저는 2등 됐다고 하려고요 야 너 진짜 네가 제일 독하다 너 진짜 독하다 야 너 쟤는 심지어 되게 치밀해 나는 그냥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말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쟤는 어떻게 거짓말할 것인지 다 생각해놨어 우리 이미 옛날에 애근했잖아 쟤는 무서운 아이가 와 쟤 진짜 짱이야 소름 쫙 떠왔어 그래서 딱히 돈을 쓴 데는 없는데 돈을 쓸 곳이 이제 많아요 이번 달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아 맞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TV와 세탁기를 사야 됩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그 TV를 알아왔죠 아시겠지만 제가 CDP의 지난 향기 이후에 이런 전자제품을 살 때 항상 최신 트렌드와 호객이 되지 않게 해서 일단 뭐랄까요 예습의 시간을 갖거든요 엄청 예습의 시간 그저께도 자기 전에 1시간 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놓아가지고 내가 외면 예산이 한정되잖아 내가 100만원 넘는 TV를 살 수는 없거든 뭐 살려면 사겠지만 그거 너무 내 상황에선 좀 불어서 한 뭐 예를 들어서 이 100만원 미만 때에서 어떤 내가 최고의 퀄리티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졸라 알아봤어요 이제 세탁기는 오히려 그냥 좀 쿨하게 살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응 세탁기야 뭐 저기 그 드럼 세탁기 아주 크지 않은 걸로 그냥 하나 살 한 70만원 정도 예산을 적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TV는 하여튼 종류가 졸라 많아요 중국 것도 막 들어오고 막 LG 삼성도 있지만 중소기업 것도 많고 막 하기 때문에 LG 삼성 건 또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이게 뭔가 접점을 찾아야 돼 비싼 것도 비싼 이유가 있고 하여튼 공부하고 있어요 아 큰 지름에 비축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TV는 정말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치 옛날에 오히려 그 전 직장 다닐 때는 집에 이제 본가의 TV 제가 거기 살 때 별 고민 없이 했어요 그냥 질렀어요 뭐 그때는 그냥 본인이랑 같이 볼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보다는 돈을 더 잘 벌 때니까 그냥 그리고 그때는 좀 돈을 생각 없이 쓰던 시절이야 원래 좀 20대 후반까지는 돈을 생각 없이 써 그냥 지르는 거지 뭐 좋은 거 사면 되지 뭐 30 넘으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스마트 3D TV를 샀어 3D? 갓 나왔을 때? 진짜? 갓은 아닌데 쓸모가 없는 걸 알면 그냥 혹시나 해서 했는데 아직도 3D TV는 별로 기능이 집에서 쓸 게 뭐 볼일 별로 없어요 매직아이 정도라며 내가 아바타 한 번 보면서 내가 한 번 침을 질질 흘렸다 야 이게 씨발 집에서 막 이러면서 스마트 기능은 더더욱 IP TV가 있으면 사실 스마트 기능을 TV로 TV로 인터넷 할 거 같니? 그 리모컨으로 절로 불편하게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증이라기보단 계획이죠 이렇게 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제가 오키나와 여행보다 더 큰 호갱 사연을 중소기업 거는 싸가지고 샀는데 잘못 봤어요 중소기업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잘못 보면은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TV 쪽 산 사람들 후기 같은 거 보면 요새 한창 뜨고 있는 그 좁쌀 브랜드 있잖아요 중국에 아 미 그거 TV 샀는데 자동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됐다고 1년도 안 돼서 휘어가지고 TV가? 그런 글도 올라고 막 그랬었어요 잘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오프닝이 좀 길어졌어요 이 속안의 시간을 지나 저희가 단신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좀 그 사운드를 깔까? 단신 나올 때 뉴스 같은 거 보면 빰빠빰 빠바바밤 막 이러면서 네 야 졸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네 너무 과한 리액션을 말해 아니 과한 리액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는 나한테 커스터마이징 돼 있어 그렇지 나 정도는 해줘야 이게 사람이 반응 좀 하는 거야 아니 그 리액션의 크기를 떨어서 내가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그런 거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적극 동의한다는 뜻에서 네 나한테 보여줘요 적극 동의하는 제스처럼 적극 동의합니다 빰빠밤 좋아요 뭐야 네 뭐야 단신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간 소비에 얽혀진 기사들을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돈 없어서 해외로 휴가 가요 국내 휴가 안 먹히는 이유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 오키나 편 갔다 온 얘기 하면서 말씀드린 게 일부 어떤 경우에는 극성수기에는 정말 국내보다 숙박비가 싸기도 하더라 일본인데 그러니까 국내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요새 막 숙박이 한 2, 30만 원 합니다 너무 심해 극성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박 2일로 휴가 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음 그치 그러니까 짧게 가면 2박 3일 길면 3박 4일인데 2박 3일 기준으로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둘이서 휴가를 갑니다 연인이 갔다고 쳐봅시다 한 25만 원 잡아요 20에서 하루에? 네 이틀 밤 자는데 한 50 나와 그치 왕복 뭐 이렇게 뭐 차를 가 있어서 갔다 오든 뭘 버스피를 끊고 갔다 오든 간에 왕복 차비도 한 둘이서 하면 인당 한 10만 원씩 잡아 인당 10만 원씩 잡아야죠 그러면 이미 숙박 플러스 교통비가 70 나와 와 6, 70 나와 6, 70 근데 2박 3일 동안 끼니를 막 해결해 근데 막 또 해당 명물 음식 같은 거 먹을 거 아니냐고 한 100만 원 나와 아까 전에 제가 강원도로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깨비 여행 이런 거 있잖아요 표 뭐라고 그러지? 갑작스럽게 도깨비 여행 맞아 그런 거 해가지고 차라리 해외로 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물가는 싸니까 둘이서 2박 3일이 100만 원이네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없이 저렴하게 가면 지금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평균 그냥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 기사에서도 다루는 게 특히나 휴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뭐 우리가 대학생이고 아니면은 대학생도 요새 바빠고 알바 때문에 근데 막 시간이 넉넉하면 자기가 약간 비수비수한 때 갈 수 있잖아 7월 중순 말 8월 말이라든가 근데 회사원들도 휴가 내면은 휴가 스케줄이 또 급작스럽게 잡힌다던가 그리고 남들 다 휴가 갈 때 가 항공권을 그래서 미리 잡기도 힘들어 해외를 가고 싶어도 막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잡아서 싸게 잡으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체륙이 뭐하고 뭐하면은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게 나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기도 기사를 보니까 반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 휴가를 당부하고 있지만 애국심에만 호소할 분인 탓에 휴가철 북적이는 인파와 바가지 요금을 꺼리는 여행자들의 구미를 당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 말이에요 어디다 대 왜 애국심을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요새 좀 또 빠개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내수시장 차별할 때는 글로벌 글로벌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게 다 시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 글로벌로 가겠습니다 막 이 지랄해 근데 정작 소비자들이 소비를 글로벌하게 하려고 그러면 애국심에 호소해 그러니까 지랄났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한다는 목목으로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결국은 공장도 아 우리도 이윤 추구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공장도 외국에다 짓고 네 인건비 싼 데다가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작 내국인들 고용이 줄어들지만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네는 이윤 추구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 일종의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는데 우리는 그럼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행 같은 경우도 저기 오픈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전대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관광지 우리나라 관광지에 숙박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모텔이 됐던 뭐 펜션이 됐던 뭐 이런 거를 전대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주인하고 쇼부를 쳐가지고 8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그냥 한 달만 운영권을 빌리는 거야 운영 및 그래서 깔세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달 동안 내 장사야 돈을 주고 아예 가게를 빌린 거나 마찬가지지 이제 내가 장사하겠어 그러면 그 돈을 적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극성숙인데 원래 주인한테도 많이 쳐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이 한 달 안에 내가 준 돈 이상을 극한으로 뽑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이 더 그 전대가 되게 많이 횡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아니 그거를 운영권을 한 달간 넘기는 주인이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지 가격을 최대한 잘만 쳐줘서 받으면 그냥 그거 받고 그냥 띵가띵가 노는 거니까 그냥 아휴 그냥 피곤하고 그래서 얼마 받고 넘겼어 뭐 이런 거구나 그치 그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숙박업소는 사실 또 모텔들이 특히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돈도 되게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지 않는 주인들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그 본주는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지 아 그렇겠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뭐 명 휴가지에다가 그거 하나 잡겠어 하나만 갖고 있겠어 그러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서민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관광지에 계시는 그 이제 뭐 건물주가 아닌 장사하시는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아 그 주변 상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래서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우리한테 하라 그러지 말고 기업들이 하라고 진짜 짜증나 서로 싸우게 되는 거 마치 이번에 그 뭐야 최저시급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영세 상인 영세 업자분들이랑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약자인데 전체적인 굴레에서 보면은 근데 그거를 조장하는 거지 네 그래서 돈 없어서 해외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한번 이들의 발길을 붙잡아 보고자 만든 게 있죠 몇 년 전에 아 바우처 네일로 네일로? 아 네일로라는 거예요 국내에 좀 돌아다녀라 젊은 아이들아 그래서 두 번째 소비단신은 로라가 소개해줄 거지만 제목은 이겁니다 몰려든 네일로 여행객 탓에 요즘 열차는 아수라장 조선일보기상 조선일보기상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콜레일이 만든 네일로 기차여행 상품이 취지와 달리 열차의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다 2007년 7월에 도입된 네일로는 만 아 이게 나이가 있구나 만 25세 이하면 6월에서 8월 그리고 12월에서 2월까지 그 기간 내에 국내 새마어로 무궁화호 입석을 5일에 5만 6천 5백원 또는 7일에 6만 2천 7백원 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출시 이후에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뭐 완전 대박을 쳤다 이랬는데 2007년 7천 8백 41장이던 판매량이 2008년에 만 3천 57장 2009년에 3만 9천 8백 67장으로 늘어났고 작년에 19만 2천 6백 15장으로 네 20만 장 팔았죠 8년 새 20배 증가했다고 KTX 도입 이후에 떨어진 새마어로 무궁화호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서 코레일에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네 저는 이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타봤어? 이미 그때나 나이를 넘었어 맞네 잠깐만 2007년 7월 도입했잖아요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만 25세 잠깐만 내가 3, 4, 5, 6, 7 아니야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2007년에는 탈 수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내가 2008년인가 9년에 알았는데 그땐 나이가 넘었어 우리는 이게 생겼을 때 탔어야 됐어 근데 못할 거야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심지어 영영 못 타 올해 이게 문제가 왜 생겼냐면 올해 나이를 늘렸어 만 28세인가로 근데 난 또 넘었지 우리는 그치 어차피 평생 못 타 짜증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가슴 아픔이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왜냐면 좋잖아 잎석이라도 이게 어디야 공짜인데 무제한인데 근데 나이까지 늘려버렸잖아 안 그래도 가파르게 상승세인데 간추려서 말하면 열차를 증차하거나 이런 적이 없이 이것만 늘려가지고 원래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일반인 분들 있잖아 아 그럴 수 있지 제값 주고 이제 타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못할 지경에 생긴 거야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미 입석에 그 안에 열차 꽉 차 있어 앉아있는 사람 너무 시끄럽고 막 일기사에 보면은 20대들이 문 앞 계단 열차 연결 통로 등 언뜻 보기에도 위험한 곳에 4,5명씩 앉아있다 이게 나 사진 봤는데 난민 열차야 그 카페 칸에는 진짜 완전 다 사실 뭐 이 손님들은 또 무슨 죄겠어 그냥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이용할 거니까 서로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옛날에 막 명절에나 볼법한 그 기차 속의 풍경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 어떤 거 상상하진 되냐면 한창 인기 있을 때 그 이제 그 시기에 정동진 일출보러 겨울 같은 때 반기차 타면 엄청 꽉 차 있잖아 입석까지 그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야 이 시기에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이용객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거고 아니 뭐 차를 늘리든가 뭐 이거 대책도 없이 그냥 편수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이렇게 이렇게 타면 안에서 당연히 사고가 나지 그렇죠 안전 문제가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또 이게 상품이 히트치니까 비슷한 거 해서 나이 제한 없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일수를 줄여가지고 막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근데 열차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 철도경영정책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인용되는데 세마로 무궁화와 같은 일반 열차는 좌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애초 입석 승객을 위한 공간 자체가 넓지 않음에도 이 문제네 입석 공간이 없는데 입석표 입석 무제한을 맞는 거잖아 무작정 승객 수요만 늘리면 결국 일반 승객과 내일로 승객 모두의 물품만 가진다 그렇죠 기차가 굽은 길을 지날 때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상호 한 번 나야 그때서야 뭐 또 대책 만들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그렇고요 이게 이제 묶어서 단신이었고요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다뤘고요 드디어 저희가 AS 다뤘던 배달앱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아실 만한 분 다 아실 겁니다 배달앱 민족이 배달앱 수수료 빵 프로를 선언했습니다 안 받겠다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지 멋대로 추측했죠 우리 방송은 들었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소비문화의 영향력을 공헌하고 있구나 제 개인적인 믿음일 뿐이고요 배달앱 민족이 8월 1일부터 이미 지났습니다 8월 결제 바로 결제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바로 결제는 뭐냐면 배달앱 통해서 직접 주문금액 앱으로 결제하는 거 기존의 점주들한테 5.5에서 9% 받았대요 근데 이걸 0%로 인하했습니다 그럼 대체 그리고 외부 결제 수수료도 기존 3.5에서 3%로 인하했고요 얘는 뭘로 수익을 이게 지금 일단 배달앱 민족 대표 말로는 당장의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객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0% 늘리겠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터넷 서비스는 요새는 처음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소비자들한테도 사용자들한테도 받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일단 졸라 땡깁니다 회원을 엄청 유치하고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알아서 이제 뭔가 수익구조가 생기는 거지 사실 카카오톡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애플 뮤직에서도 3개월간 무료로 해서 처음에는 회원 유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야 페이스북 트위터 다 무료잖아 아 그렇지 쟤들은 뭘로 놀러볼까 싶은데 어쨌든 미친듯이 사람이 몰리면 사실 트위터가 페이스북이나 얘네가 일단 회원수나 이렇게 막 잡아두는 많은 사람을 오랜 시간 자기 서비스 안에 잡아두면 당장 수익구조가 없어도 기업가치가 이미 평가를 받아가지고 유망해지잖아요 맞아요 트래픽이 곧 돈이라고 그렇지 이게 결국은 요새는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기도 할 거예요 모은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일단은 여기서 시장을 선도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 여기서는 게다가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카카오 택시에 이어서 이 배달앱에도 진출을 한다는 썰이 있어요 카카오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거죠 그치 이 원래 기존 업계의 사람들한테는 그 업체들한테는 허? 이럴 것 같은데 쓰나미가 뭐라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죠 야 안 돼 야 우리끼리도 힘들어 카카오는 진짜 거의 뭐 핸드폰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쓴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앱을 굳이 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카카오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힘은 그거죠 이제는 굳이 내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네가 만든 어플 자기 회사의 어플을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은 다 심어져 있는 거죠 그치 그걸로 뭔가를 파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카카오페이가 추가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얹어져도 굳이 막 물론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할 때 아예 생뚱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쵸 이미 진짜 많은 가입자 카카오 정도의 이걸 갖고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카카오톡 쓸 때 맨 처음 생각해봐요 어? 문자를 공짜로 쓸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지 얘들은 뭘로 돈을 벌까? 근데 사실 걸려들었어 그치 이 좋은 서비스를 일단 많이만 이용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뭐 수익 창출은 그 다음에는 뭐 잘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네 그래서 배달앱이 그러면서 이 후발 업체라기보다는 타 업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요기요까지 이제 뒤따라서 수수료를 일부 수수료를 없애야겠다고 이제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은 약간 좋아졌죠 그치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조금 있던 것이든 뭐 부담스러운 것이었든 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신으로 8월 18일부터 공연 티켓이 1 플러스 1이 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아 이거 언제 이렇게 됐어 또? 어 진짜 우리 방송 듣는 거 아니야? 어 그 메르스 때문에 모든 소비시장이 다 좀 찜태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때도 메르스 때문에 뭐 뭐 취소를 한 해 만에 막 했었는데 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경 어 또 막 갈라는 이 오타가 추경 예산 추경 예산이죠 추경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연 티켓을 구입할 경우 티켓 한 장을 더 제공하는 이제 1 플러스 1 사업을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장르 제한도 없고 다만 각 경연당 공연당 야 왜 그래 막 갈란다 오타 각 공연당 지원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티켓 단가 5만 원이야 해당 100석에 하나인다 이거는 8월 18일부터 네 된답니다 그래서 뭐 공연 행사 취소로 뭐지 아 이거의 연결기사인데 연결기사로 이제 공연 행사 취소된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보상이 없어서 허탈을 하고 있는 이 업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강원일보 기사고요 그래서 그 모 기획사는 지난 6월 달에 그 매출 손실을 한 2, 3천만 원 받대요 그래서 직원 급여도 못 주고 또 공연기획사나 이런 데가 또 영생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게 왜 강원일보에서 나왔을까 강원대 강원대에서 본 적 있어 아니 강원 강원일보도 이래야지 다른 데서도 나왔을 수 있는데 제가 강원일보에서 퍼왔어요 야 나는 강원도에 가서 영어 한편도 본 적이 없어 야 너 지금 강원도민들을 강원도를 비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큼 야 그 여러분 하지마 이건 좀 드러내야 돼 요즘 이게 방송에 나가길 바라보는 거야 나로 홀뜻어라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예술관광사업회보리에서 3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2,300억 원이 관광업계 지원용 용자자금이래 그러니까 이제 공연 쪽은 이제 없는 거야 이미 3천억 중에 2,300억이 관광업계 지원용 용자자금이니까 문화예술계에 배정된 예산은 정부가 공연티켓 아까 원플러스원 예산 300억하고 문화가 있는 날 예산 40억 등에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지 20% 정도 그러네 그래서 뭐 아쉽다 이런 거였고요 아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이에요 그래서 광복 70주년인지 뭐 이제 알았어 광복 70주년에서 뭐 아유 좋아 다 좋다 이거야 8월 14일 임시공휴일 하고 고속도로 통행용 하루 면제해주고 어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하려던 행사를 앞당겨서 하기로 했대요 그게 뭐냐면 이 행사 이름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예요 어이? 그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라고 그 소비진작 내수진작과 그 관광객들에게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에 그 지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 그 막 면세점 일부 면세점에 특정품복 막 80%까지 할인하고 막 그게 원래 이제 가을인가 겨울에 예정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걸 땡겨서 하기로 한 거야 약간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거 따라한 거예요 뭐 하여튼 그 기간도 길어 어제 그래가지고 검색어 상위권에도 있었잖아요 코리아 그랜드세일 근데 이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참 어감이 좀 나라를 되찾은 70년을 기념하는데 나라를 싸게 나라를 마치 매국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그런 느낌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웃기잖아요 코리아 그랜드세일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다 원래는 좀 이거보다 늦게 하는 건데 땡긴 거지 그래서 항공, 숙박, 쇼핑 등 주요 참여업체에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래요 그래서 겨울철 방한 비수기에 외국인 대상으로 해왔었대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원래 겨울에 한 거야 많이 안 올라올 때 이번에 땡겨서 하는 거야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인 거네 내수도 있는데 기본 주요한 타겟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지 왜 그러게 이거 오랫동안 해왔다는데 그래서 내국인인 우리는 전혀 모르겠지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주요 파격 혜택으로 제주항공이 전 노선 일부 좌석에 70% 할인 에버랜드가 자유유용권을 50% 할인 롯데면세점은 브랜드별로 최대 80%까지 할인 이비스 앰버서더 명등의 경우에 주니어 스위트룸을 판매가 기준으로 1박시 추가 1박을 무료로 선착순 제공 올리브영은 외국인 인기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방문지인 엔서울타워도 코리아 그랜드세일 쿠폰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40% 할인 넘버벌 인기 공연도 50% 할인 등등 있어요 아 그리고 고궁 박물관 등 이런데도 할인 혹은 무료 아니 근데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들 확실히 많이 줄었나 봐요 엄청 많이 줄었죠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도 중국 가서 홍보하러 다녀주셨잖아요 서울은 주요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파격 혜택인데 아까 그 로라가 말했듯이 사실상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행사고 그 내수시장은 덤이에요 아니 아까 그 내일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오 오 오 그런 게 있어 오 근데 넌 제외래 아 넌 나인 사람에 넌 내국인이야 물론 그런 건 있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하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왜냐하면 판 물건을 파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스스로 하면 지울 수 없죠 광복 70주년인지 아 근데 8월 15일 이때 그 세일이 외국인 대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때로 돌린 거 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겨울에 뜸하니까 겨울 한철이 좀 비숙이어서 힘들었는데 상인들이나 이제 관광업계가 관광업계 혹은 이제 사실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고 유통업계도 그렇고 근데 메르스 때문에 안 그래도 내수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여름철에도 안 좋아지고 관광객도 뜸하니까 사실상 지금 땡겨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지 아 그래서 근데 얘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적이 뭐 임시공휴일 정해진 건 그동안 수차례 있었대요 근데 공휴일이 뭐 정해지는 건 뭐 그래 놀라고 놀 놀아라 근데 그 대체휴일이 있지 않았나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후와 어린이날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시공휴일은 8월 14일 정해졌어도 일하는 회사 출근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종조기업들 제 지인의 경우에는 IT업체도 뭐 환영해 뭐 저기로 표했다는데 내 지인은 IT를 다니는 IT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긴 IT인데 8월 14일은 쉬어도 돼 근데 월차에서 까 아 진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이거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도 임시공휴일의 휴장 이렇게 되는 거 임시공휴일로 일단 박아버렸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웃긴 걸 하나 봤습니다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아 나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G20 뭐 몇 조? 내가 말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효과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을 좀 보여줘 봐 그 다음이 더 웃겨 그 다음이 더 웃겨 고용 유발 4만 6천 명 추산 누구? 하루 지낸데 누구? 아 일용직들 네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요 누가 말씀했을까? 최경환 아니야? 최경환 빙고 역시 네 제가 지금 인터넷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경제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체공휴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정도 고용 유발은 4만 6천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어떤 연구인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구였고 누가 했고 출처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맥락으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말들을 하냐면 아이 씨발 그러면 방학을 하지 차라리 어 그러게요 한 30일 놀면은 아주 그냥 한 100만 비용 고용 효과가 있겠는데 대한민국 예산 나오겠어 그러니까 경제 효과씨 한 30일 놀면 40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반응을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좀 웃겨요 7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언제부터 70 이거를 따졌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단위로 이제 가지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하루 쉬려나 그러니까 80주년에 바로 쉬려나 8월 15일이 일요일이면 가능하지 그리고 뭐 저기 일본에서 아베다마를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마 무라야마 다마가 60주년에 나왔나 50주년에 나왔나 50주년에 나왔나 50주년에 나왔나 아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60주년 70주년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주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볼 때 약간 시혜성 근데 이게 좀 너무 상당히 짧은 것 같아 야 이게 상기 이렇게 힘든데 하루 놀게 해준다고 이 나가님의 운동을 칭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뜻을 내려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 3일 쉬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린 무라야마 다마는 50주년에 나왔나 종전 50주년 얘네의 종전 50주년은 우리의 광복 50주년이죠 맞네 맞아 그들의 패전일은 우리의 광복절이죠 쉬는 건 좋은 거지만 좋게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cbs라디오에 박재용의 뉴스쇼에 보면은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류가 뭐냐 광복 70주년이라 뜻깊은 해인데 또 광복절이 토요일이 되니까 뭐 의미가 되새기기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황금연료도 만들어주고 전례가 있대요 임시공휴일에 두 차례 있대요 두 차례 2002년 월드컵 해막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대 그랬구나 난 이때 대학생이라서 아마 감이 없었나보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4강 갔잖아 그래서 그리고 88올림픽 개막식 날 그러니까 이제 88년 9월 17일이었대 올림픽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가 진짜 한강의 기정막일 때 그래서 진짜 무슨 전쟁으로 망해가던 나라가 세계인의 축제를 왜냐하면 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올림픽이 정말 세계인의 축제가 맞았죠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지금 올림픽은 왜냐하면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사실 외국 사람들이 스포츠 하는 거 이제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 메이저리그든 유럽 축구든 뭐든 간에 근데 이때는 막 그게 위성 방송 진짜 가끔 볼 수 있고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올림픽 해야 외국사람 국가대왕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세계적으로 이건 굉장히 지금부에 비해서 훨씬 의미가 있었지 처지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임시공휴일 지정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국민들이 당시에는 관심이 많았고 기억나요 저도 6살에 불과했을 때지만 제가 뭐만 하면 씨바 다 후돌이가 그려져 있어 88년에서 한 1, 2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친척두니 나이 들으면 어릴 때 파이팔 올림픽도 안 봤어?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나이의 어떤 괜찮아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를 통해 봤을 거야 네 아빠 쪽에서 봤겠죠? 어 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지 섭섭해하셔 근데 이게 임시공휴일 지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학교나 관공서는 안 하면 되는데 직장인들이나 기업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나왔을 때 댓글이 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차라리 야근을 없어져라 하루 쉬게 하지 말고 야근을 줄여줘라 그게 더 시급하다 근데 사실 그래 분명히 갑자기 하루 쉬잖아 그러면 그날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딱 그 전날 땡겨서 해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좋긴 한데 좋기는 한데 그래도 여튼 일이 주는 건 아니라는 점 네 뭐 다 당직 뚫리고 막 이랬는데 뭐 게다가 이렇게 정부가 보름도 안 남겨놓고 임시공휴로 지정을 해버리면 강제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좀 황금 연휴 만들어준다 그랬으면 못해도 한 3개월 전에는 지정을 해줬어야 그때 무슨 일정을 잡든 휴가 계획을 잡든 그렇게 하지 15일 전에 알려주고 뭘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러게 이미 휴가철이야 그렇지 이미 쉬는 회사들 이미 쉴 거 같고 여름휴가를 돌아가면서 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죠 아 그렇죠 다녀온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갈 직원들은 불만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치 오히려 내가 가는 날은 사람만 많고 도로만 복잡하고 자 생각해봐 내가 14일날 알토랑 같은 휴가를 썼단 말이야 근데 임시공휴일이 돼버렸어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과만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이랬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 박재용 뉴스쇼에서 진행자 박재용님이 김성환이라는 분 전화통화 연결된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웃기다 임시공휴일에 좀 부정적이시네요 14일날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펜스쟁이 이렇게 임시공휴일까지 달아봤는데 참 뭐든지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냥 별다른 아주 오랜 준비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고 나라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아마 쉴 겁니다 14일 그날은 금요일이죠 하지만 저는 업로드할게요 뭐래? 업로드한다고 그날 쉬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박재용이가 업로드하는데 그날은 임시공휴일이고 나발이고 뭔 의미가 있어 얘는 가끔 일부러 빨간 날에만 업로드하는 것 같다는 느낌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꿀맛이긴 하죠 이렇게 한 주간 소비시사를 까니까 우리가 마치 썰전이나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알참니다 아 근데 공부 좀 많이 하고 와야겠네 점점 나아지겠죠 이 코너는 그래서 사실 오프닝 PD의 소망 오프닝 코너라 하기보다는 이거 하나의 독립된 코너죠 그러네요 주간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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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소비간진 소비간진 이쯤에서 광고를 하나 듣고 듣고 와야겠습니다 뭐 어떤 광고를 두는 게 좋을지 한번 또 음 우리 또 관광 이렇게 또 쉬어서 좀 놀러 좀 갔다 오라고 네 그런데 우리 휴가와 관련된 eat 아이템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휴가를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갈 때는 외국으로 갈 때 값싼 곳 동남아죠 그렇죠 동남아죠 동남아에 뭐가 많이 나오죠 아 과일 네 그렇죠 열대과일 아니겠어요 열대과일 대략 한 달 동안 어 원 그 태국 현지 공장의 수급 문제로 응 한 달이 넘게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아 아 후르츠킹 동결건조 과일을 한 달 넘게 못 팔고 있었어요 아 그 못 판 기간이 한 달이나 됐어? 어 아 진짜로 새로 입점하고 한 달에 못 팔고 아 그게 품절이 나와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드디어 두리안이 오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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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많습니다 어 두리안은 처음에는 약간 어 호불호가 극히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음 보통 불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나는 별로 그렇게 생과 두리안 생과보다는 그래도 동결건조 두리안 냄새는 좀 확실히 덜하겠죠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인데 두리안의 매력은 있지 않습니까 볼매입니다 먹매 먹을수록 매력이 느껴집니다 진짜 처음에는 약간 뭐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 두리안에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망고스팅 골든망고 두리안 이런 열대과일 만나보시죠 어 후르츠킹 동결건조과일 지금 이 시간 올해 동남아 휴가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광고를 들으시면서 이 후르츠킹 동결건조과일을 드시면서 동남아의 기분을 입속에서나마 느끼시길 느끼시길 광고키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빠 이거 왜 이래 내가 알던 느낌이 아닌데 그게 맞아 어머나 열대과일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바삭한 거야 과일 농장 모두 GMP 인증 생산 공정은 모두 GMP 해수업 인증 딴집 마켓이 태국 현지까지 나라가 검증한 크루치킨 동결건조과일을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성취 후기를 다시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았죠? 아니야 아니야 2부에 계속됩니다 예 계속됩니다 예 계속됩니다 예 계속됩니다 예 계속됩니다 예 계속됩니다